당황스러운 조합이다 뭐지? 탕수육의 짜장소스는 무슨 조합이냐? 난 분명히 짬뽕밥 시켰는데 왜 면이 들어가 있는 거지? 서비스인가? 저는 델리 치즈볼 추가했는데 왜 순대가 온 거죠? 메뉴에도 없던데 국밥 포장이 좀 이상하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니까 다 세척한 거예요 이 XXXXX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온다 뭐지? 추가한 슬라이스 치즈 토핑이 저렇게 왔다 어쩐지 치즈볼이 쫄깃쫄깃하다 했더니 미친 거 배꼽어니 고무줄이 같이 있다 쫄깃한 이유가 있었네 내 치즈볼은 속 안에 치즈가 없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! 가끔 어버콩 나면 치즈가 빠져나간다던데 그럼 치즈볼이 아니잖아